내일부터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휴대용 전자기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. 다음 달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, 지네어 등 3개 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이착륙 때도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동안 휴대전화와 태블릿 컴퓨터 등 전자기기는 고도 1만 비트 이상에서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행 전 구간으로 사용이 확대됩니다. 다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를 쓸 때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야 하며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, 데이터 송수신은 여전히 금지됩니다. 제주항공과 에어부산, 티웨이항공, 이스타항공 등 나머지 4개 항공사도 다음 달 15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